이번 주에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그다음에 주가폭락, 코인폭락 사태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곧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고 한국은행도 0.5%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빌린, 돈 빌린 분들은 더 아우성이 되게 됩니다. 민심이 더 악화됩니다. 거기에 지금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특고프리너서 지원금 탈락한 분들이 이의신청하고 확인지급 신청했거든요. 부지급 통보가 속속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민심도 악화됩니다.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대책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너무 황당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니요. 국민 여러분. 재벌 대책이 멀쩡한 재벌 대책이 엄청난 코로나19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오히려 떼돈을 벌고 오히려 지난 코로나19 중에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대처 잘해서 경제성량이 오익이 돼서 일기 다투면서 수출도 잘 됐습니다. 최근에는 좀 둔화됐지만 그래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누린 재벌 대기업들 그중에 0.03%도 안 되는 25% 최고 소율을 내는 법인세는 수조원을 깎아준다는 사람이 그 수조원은 대기업에게 주는 건 안 아까운가 보죠?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이번에 고물가 대책으로 제가 농수축산물 할인쿠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600억 딱 배정해서 맹비난했습니다. 600억이 1인당 만원이니까 600만명 그것도 선착순으로 주고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500억 늘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600억에서 500억에 1,100억. 그러면 1인당 만원이니까 1,100만명이 선착순으로 받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 당근, 배추, 양파, 감자 두 배 안팎 뛰어있습니다. 식용유도 그렇고 거기에 쿠폰이 3,4천원에 붙어있고 우리가 1인당 한 5만원 정도는 돼야지 살 때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전기용 가스금이 더 오르네. 그러니까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00만명한테 만원 주고 끝내는 겁니다. 그것도 선착순이에요. 아니 물가 대책, 민생 대책의 선착순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명은 물가 인상에 고통을 받고 나머지는 물가 인상에 고통 없습니까? 그게 대책의 전부예요. 네. 커피 온두 할당 관세를 없애겠대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피 온두가 수입가가 200원, 300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부가세 없으면 얼마 없어지는 거죠? 20원, 30원 없어지는 거예요. 박종호 커피 카페 사장님께서 20원, 30원이 내려가면 커피 요금 내립니까? 2,000원, 3,000원에 팔던 거 2,980원에 팔 수 있습니까? 오히려 커피 카페 사장님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느닷없이 그거 발표해서 소비자들은 커피 값이 내려가는 줄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원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20원. 볶음 커피, 볶아서 들어오는 커피, 로스팅된 커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이른바 별다방이 이런 데는 다 전혀 가격 인하 요인이 없는 거예요. 별로 혜택도 없는 걸 발표해서 국민들은 알고 갔더니 하나도 인하도 안 해. 오히려 커피 사장님들만, 커피숍 사장님들만 지금 골라놔야 된 거예요. 이런 거에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럼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고? 하나도 없습니다. 극빈층에게 지원 단가 조금 올린다 이런 거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600억에서 1,100억으로 늘린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지금 거의 체감 물가가, 지금 시장이나 외식이나 해보면 체감 물가는 30%에 뛰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 인상은 하지 말라고 극박 지르는 자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되면 버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을 동결해 주거나 교육비, 직업,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를 확 줄여주거나. 그게 중요하다. 네. 아니면 최후의 수단은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못 올리고 재벌 대기위에 특혜를 주고 부동산 부자들에 특혜를 주면서. 네. 오히려 그다음에 6억 이하 재산산은 지금 올라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10% 정도 올라가는 거로 잡혀요. 왜냐하면 공시가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세가 많이 올라갈까 봐 세 부담 상한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세금이 매년 아무리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는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 세 부담 상한선으로 억제되었던 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오히려 지금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조치로 줄어들 전망인데 6억 이하의 재산세, 6억 이하의 주택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가 10% 늘어난 거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부담 상한선 뿐만 아니라 6억 이하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별도로 예를 들면 부동산 부자들에 인하된 만큼은 인하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없는 거죠. 그게 공정하게 느껴지겠죠.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에 대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 범위세 수준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세력이나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아주 자기들 일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재벌 대기업이고 자기들이 부동산 부자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는 현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독일처럼 대중교통 할인 조치해달라. 12,000원 내면 한 달 내내 무료로 버스 마을버스 전체를 이용하게 해달라. 얼마나 지금 여기서 할 수는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대책이 절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고 좀 생색내기 비효율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황당한. 재벌 대기업 특혜가 지금 왜 나옵니까. 오히려 법인세 정상으로 거둬서 황금 많은 것처럼 교육비 주부립, 통신비자비, 교통비 줄여주는 정책. 2학기 때는 지금 잘못하면 등록금도 인상되게 생겼어요. 등록금 자유로 한다고 하니까. 박순회 장관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 박순회가 지금 엄청난 하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어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수뇌부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동료 교수들이 다 등록금 규제 풀어야 된다고 당국이 난리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학생 학부모들만 주고 난 일단 등록금까지 올라가면 12중고가 되는 겁니다. 12중고. 계속 늘어나네 고통이요. 실제로 지금 늘어나는 정책. 거기다가 민영화까지 내면 13중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온희룡이 민영화 한다고 막 난리 피고 있잖아요. 뭐 하나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도우스테핑도 없애고 창화대 청원도 없애니까 다음 주에 20%로 떨어지고 가니까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민심은 조금 더 지켜보잖아요. 다다음 주에 20%로 떨어집니다. 다다음 주에 20%까지 높아요. 사과나 반성이나 근본적 세신이 없으면요. 지금 또 국민의힘 정당 이렇게 싸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동무등교가 겨무등교를 뭐라 하는 꼴이고 겨무등교가 똥무등교를 막 물어 뜯는 꼴이기 때문에 누구 편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여론은 이준석 편도 있을 거고 이준석을 징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냉장히 말하면요. 둘 다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편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냥 동반하락만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 동반하라고 하는 것은 이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의 예언. 그런데 30% 내려온 거 맞추셨지만 당연했다. 당연한 거 했다라고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거다. 하셨는데 20% 하락은 글쎄요. 이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안 나오고 봅니다. 그래요. 이번에 맞추면 이미 윤석열 정권은 지금 두 달 만에 살상 냉득에 빠져 있습니다. 뭐 하나 좋은 정책 하나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발표된 정책이 재별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해주고 그다음에 공기업들을 민영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우려하는 정책 말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 국정원에서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바로 수사 배당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압수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지지율이 하락의 원인이죠. 이런 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를 못하겠습니다. 박근혜 때 임영말때 얼마나 불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했습니까. 그래서 국가 정보는 아니라 국가대꾸론 국립대꾸론이 된 거 아닙니까. 맨 댓글에다가 정책 개입이 나오고 그런 오명을 하고 그 수사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국정원에 무슨 특별감차관도 정치검찰을 보내고 기조실장도 정치검찰을 보냅니다. 자기 채찍근을. 네.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짓이 그동안 국정원이 정책 일정을 개별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너무 잘한 거에요. 국민들도 그건 너무 잘한다고. 그 틈에 정치검찰이 권력을 장악한 거죠. 사실상 국정원의 권력이 빠진 틈에. 국정원 수사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빠진 권력의 공벽에 정치검찰로 권력을 쟁취하고 정치수사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인 거에요. 그래 놓고는 지금 다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면 불법이라고 수사해놓고 그걸로 인기를 얻었던 자가 다시 국정원이 전면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뿌렸잖아요. 네. 아니 전직원장 두 명을 고발할 일입니까? 전혀 사유도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조용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뿌려서 전직원장 두 명을 고발했어요. 그럼 국내 정치에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직접적이고 앞으로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모든 걸 전정권 타수로 하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반감도 큽니다. 국민들 사이에서요. 근데 거기에다가 국정원까지 이렇게 나서잖아요. 정치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황당한데 정치검찰 공화국이 되니까 정치검찰 왕국, 봉골왕국이 된 것도 황당한데 국정원까지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동원한 겁니다. 국정원이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전직검찰은 직접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린 것도 오랜만에 일이라고 지금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이고. 직접적이고. 국민들한테도 심판을 받을 거다. 당연하죠.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게 없잖아요. 아니 잡아놔 물가는 안 잡고 왜 전직 국정원장이나 때려잡으려고 하냐. 황당하지 않냐. 라임을 또 만졌군요. 박정원은 이야기 잘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전직 국정원장들의 어떤 비위가 있었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건 국정원에 감찰해서 조용히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나중에 발표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국정원에 특별감찰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와가지고는 정치검찰청 오자마자 이집트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전용권에 대해서 민심이 입안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대책 안 낼 겁니다. 여러분. 엿먹이는 대책만 나올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애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더 분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설게 민심의 부응에서 좋은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전용권을 사정을 해서 국면 전환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정치검찰의 특기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집단에.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평생.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김건희, 안동훈, 정호영, 최은순도 수사하는 자들이 무조건 전전공단만 하고 문전영 잘한 것도 있는데 민주주의 진척시킨 것도 있는데 촛불심혁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도 있었고 물론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민심 악화된 것은 잘못한 건데 그걸 국민들이 균형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계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표 차를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난 정부가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러면 청와대 총무 같은 경우는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평가를 받고 있고 등록금 인상 억제하는 건 잘한 겁니다. 근데 대학들이 재정이 문제가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세계 최고의 등록금인데 미국, 일본하고 함께 여기서 더 올리겠다는 것은 망언이고 망봉이죠. 모든 게 이렇게 엉뚱한 겁니다. 무슨 상품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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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